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외부 강의를 오랫동안 나갔다 와서 중간중간에 체력관리를 못했어요. 계속 아프기도 하고 이제 좀 기운이 차려서 여러분들과 또 재미있는 주제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 면접을 할 때 PPT 면접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럴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러가지 면접 방법들이 있는데 특히 보안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PPT 발표들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안 컨설팅 쪽으로 가서 이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고객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의무이기도 하고 또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신입들한테 또 안 시킨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신입으로 가자마자도 또 고객들 앞에서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또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고 요것을 후에는 이제 뭐 습관적으로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카메라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면접 대비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시간 안에 이제 발표할 수 있는 능력 그 연습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해요. 시간 안에 발표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고객사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계획과 달리. 처음에는 이제 뭐 한 30분 정도 나는 발표할 것 같아 보통 이제 한 시간 정도를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요거 한 시간 내내 제가 발표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통틀어서 이제 한 시간 정도 그 앞에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발표를 하고 내가 그 담당했던 부분들은 이제 뭐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할당이 되겠는데 이런 계획과 달리 갑자기 이제 뭐 임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우리 시간이 좀 없으니까 좀 짧게 짧게 합시다. 한 15분 정도로 합시다. 아니 10분 정도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자주 있었어요. 이게 갑자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간들 그 회의 시간들이 또 갑자기 단축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그럴 때를 이제 좀 대비를 해서 그런 변수들을 좀 이제 특정 컨설팅 중에서는 이제 평가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은 프로젝트 하고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 많이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면접을 할 때는 한 30분 정도로 발표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막상 가보니까 갑자기 한 10분 정도로 그러면 좀 축약을 해가지고 이야기해주면 어떻게 어떻겠냐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좀 당황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당황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한다면은 좀 더 좋은 평가들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시간 안에 발표하는 것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할 때 좀 잘라가지고 처음에 나는 이제 30분 정도 그 다음에 15분 정도 10분 정도 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연습을 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표 능력들 그런 발표 연습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겠냐 라고 하는 것들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다. 아니면은 뭐 다른 스터디를 하고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더 많은 연습들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온라인으로 좀 발표 영상들을 좀 찍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발표 영상들을 찍어볼 때는 이제 스스로 찍고 그 다음에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들이 이제 좋겠죠. 나는 이제 어떤 것들을 좀 평가를 내가 스스로 하면 좋겠냐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차피 시간대에요. 주어진 시간들이 이제 15분이라고 제가 만약에 정해냈다. 근데 나는 이제 장표를 한 15장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1분 내는 발표를 해야만이 그게 달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1분 내 그 다음에 내가 전체를 다 발표했을 때 15분 이내 정도로 했을 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강의라서 올려놓지는 않았지만은 위쪽에 시간표를 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영상을 찍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각각의 장표들이 내가 원하는 목표들을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스스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그런 발표 자료를 봤을 때 이제 적절하게 내 글씨 크기나 그런 것들이 그림들이 작성이 되었나를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은 저는 좀 크게 했죠. 평소보다는 좀 크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모바일로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글씨가 좀 커야 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로 봤을 때도 조금은 불편함이 없을 정도. 그 다음에 실제 요 장표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자료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제안서 발표를 할 때 쓰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보통 이제 본문 같은 경우는 20 정도로 제대로 써요. 20 정도 조금 큰 편이에요. 보통 결과고서보다는요. 그래서 보통 본문 같은 경우는 한 15, 4 정도? 뭐 좀 크게 한 편, 평균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작게 한다면 13 정도인데 사실 저는 13 정도는 좀 작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발표 장소가 딱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표 장소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발표한다면은 만약 이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교육장 같은 데 발표하는데 보면은 한 5개 정도에서 작게는 그 다음에 뒤로 한 10개 정도 책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회의실이라고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사람, 10개 정도의 의자나 책상들이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적절한 크기가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작게 작성한 게 더구나 PPT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넣게 되면은 좀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글씨 크기가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림도 나는 굉장히 이제 실습 과정이면 그림들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그림들도 그 그림 안에 있는 글씨 크기가 보통 이런 본문 글씨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은 관심을 안 가지게 돼요. 그 뒤부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안 보이는데, 그죠? 우리가 음성만 듣고 그거를 심협불동안 견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녹화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그 용어들을 쓰는 용어들이나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모이의 킹이나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할 때는 관리자 권한을 어떻게 보면 탈출을 했다. 아니면은 획득을 했다. 이런 용어들은 괜찮은데 관리자 권한을 내가 뭐 이렇게 놓았다. 아니면은 내가 관리자 권한들을 뭐 땄다. 뭐 이렇게 모가지를 땄다. 이런 의미로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썼는가, 스스로 썼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고객사 앞에서 사용을 할 때는 또 이제 각각의 개발자들이나 운영자들이 또 들을 때는 좀 어색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사용하고 있는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발표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 녹화로 했을 때는 조금 더 그 녹음들이 좀 이렇게 좀 작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책상에서 발표를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음성 크기들을 좀 더 크게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했을 때는 오프라인 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어떤 회의실에서 했을 때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릴 정도로 그럼 조금 더 더 크게 여러분들 평소 말할 때보다 좀 더 더 크게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녹음을 할 때도 그런 연습들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 이제 발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스터디나 교육기관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굉장히 오래전에 취업을 준비를 할 때도 제일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제일 아래꺼 지금 현재 매주마다 발표할 수 있는 주제들을 서로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누가 발표하게 됐고 화요일은 누가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들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좀 더 이제 정기적으로 하면 되게 좋고요. 그래서 그 알패에서 발표한 대로 내가 체크리스트들을 서로 동기들이 서로 피드백도 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씨가 좀 너무 작게 작성된 것 같아 아니면은 네 음성들이 좀 너무 작게 들리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서성없이 이제 서로 평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도 발표를 할 때는 그 개선점들을 좀 이렇게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온라인 녹화를 했을 때 그런 음성이나 글씨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실제 쪽으로 이제 앞에 발표 자료를 여러분들이 띄웠을 때에 그런 크기나 음성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온라인 녹화했을 때하고 좀 차이점들을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 발표하는 것들도 물론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평상시에 많은 글들을 써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지식들을 이제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뭔가 이제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글로 미리 정리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온라인 강의 찍는 분들은 이제 스크립을 준비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스크립을 보통 준비를 많이 안 해요.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같이 미리 이제 연습을 좀 하고 난 뒤에 영상들을 찍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 미리 정리를 해보는 것들이 훨씬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들, 어떤 이 장표 하나들을 내가 누구한테 이제 글로 좀 표현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제 말로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이제 노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벼운 주제부터 그냥 여러분들 현재 현재 공부하고 있었던 것들은 어떤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의 프로그램들을 뭐냐 이렇게 설치를 했다. 아니면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내가 작성을 했다. 근데 그것을 전혀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면 좋을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처음부터 이제 음성이나 그냥 녹음을 하려면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먼저 글로 한번 좀 작성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자기의 지식들이 이제 정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정립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한 것들을 그대로 한번 음성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것들을 조금조금씩 이렇게 행상시키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의 PPT 면접들 아니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뭔가 준비한다거나 여러가지들 그런 경우들을 환경들이 주어졌을 때 발표 능력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